녹차 카테킨이 간에 안 좋다고요? 잘 모르고 하는 소리죠? 국내에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의사에게, 약은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많은 소비자분들이 여러가지 영양제를 드시면 간에 무리가 가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는 기본적으로 식품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드신다고 무조건 간에 무리를 준다 절대 그렇지 않아서 4, 5가지 영양제를 드신다고 해서 간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7가지, 8가지, 10가지 제품을 드시는 분들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방법대로 드시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판매되는 제품들은 식약처가 기능성분에 대한 독성검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기능성분들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찾아보시면 간에 좋지 않은 영양제 간에 무리를 주는 영양제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약사분들이 그런 영상들 올려주시는데 대부분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 자체가 금지된 성분들이거나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수준의 고함량에 관한 이야기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 다 맞아요 그런데 일부 잘못된 정보들도 있어서요 이번 시간은 간에 좋지 않다고 알려진 녹차 추출물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보겠습니다 녹차 추출물, 녹차 카테킨, 체지방 감소, 항산화, 콜레스테롤 관리, 피부 미용, 탈모예방 이렇게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녹차 추출물, 녹차 카테킨은 적은 양은 문제없는데 고용량으로 섭취하면 간에 좋지 않다 녹차 추출물 400mg 혹은 녹차 카테킨 400mg 이상은 먹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요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선 녹차 추출물과 녹차 카테킨의 개념부터 정리해야 하는데요 대부분 녹차 추출물이 녹차 카테킨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 두 가지는 다른 말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녹차 추출물이라는 기능성 원료 속에 녹차 카테킨이라는 기능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에 주로 사용되는 녹차 추출물 1000mg 속에는 200에서 800mg의 카테킨이 들어있는데 녹차 추출물 1000mg 속에 순수 카테킨이 300mg이 들어있으면 카테킨 30%의 스펙에 녹차 추출물이 되는 것이고요 녹차 추출물 1000mg 속에 순수 카테킨이 500mg 들어있으면 카테킨 50% 스펙의 녹차 추출물 마찬가지로 녹차 추출물 1000mg 속에 순수 카테킨이 700mg 들어있으면 카테킨 70% 스펙의 녹차 추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차 추출물 400mg과 녹차 카테킨 400mg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는 거죠 여기서 녹차 추출물, 녹차 카테킨이 간에 좋지 않다라는 운명을 벗겨주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공부해야 합니다 바로 카테킨의 구성 성분이죠 녹차 카테킨은 총 4가지 카테킨으로 나누어지는데요 EGC, EC, EGCG, ECG 이게 다 카테킨이고요 이 4가지의 카테킨의 각각의 함량을 합쳐서 순수 카테킨 함량을 계산합니다 바로 앞에서 카테킨 70% 스펙의 녹차 추출물은 녹차 추출물 1000mg 속에 순수 카테킨이 700mg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경우에 일반적으로 순수 카테킨 700mg은 약 170mg의 EGC, 약 50mg의 EC, 약 400mg의 EGCG, 약 80mg의 ECG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량을 섭취했을 때 간에 무리를 주고 간수치를 올리는 범인이 바로 EGCG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고용량의 녹차 추출물은 간에 좋지 않다 고용량의 녹차 카테킨은 간에 무리를 준다는 말은 모두 틀린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고용량의 EGCG가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유명 약사 유튜버 분께서 말씀하시는 하루 400mg의 이상 녹차 추출물, 녹차 카테킨은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은 하루 400mg 이상의 EGCG를 섭취했을 때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 400mg 이하의 EGCG, 하루 700mg 이하의 녹차 카테킨, 하루 1000mg 이하의 녹차 추출물은 간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 가 되겠고요 녹차 추출물, 녹차 카테킨 제품이 어지간히 많이 섭취해도 간에 무리를 줄 수 없는 이유 그리고 간에 무리를 주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는 시약처가 국내에서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모든 녹차 추출물, 녹차 카테킨 제품들의 하루 EGCG 섭취량을 300mg이 넘지 못하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300mg 넘어가잖아요? 공장에서 출고 자체를 할 수 없고요 팔다 걸리면 전부 회수 및 폐기 처리, 행정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녹차 카테킨 제품은 순수 카테킨 함량이 하루 300mg이에요? 500mg이에요? 헐 1000mg이네요? 이런 거에 상관없이 국내 제품은 하루에 제공되는 녹차 추출물이나 녹차 카테킨 함량이 아무리 높아도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는 범인인 EGCG 함량이 300mg 이하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섭취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녹차 카테킨은 간에 좋지 않다, 간 수치를 올릴 수 있다는 정답이 아니고요 정답은 녹차 카테킨 속에 들어있는 EGCG를 많이 섭취하면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다 그런데 국내 제품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국내에서는 간 수치가 올라가게 만드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가 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